시일은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스 밀러가 1692년도에 매사추세스 세일름에 있었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희곡입니다. 토지욕 또는 여러 가지 욕정 이런 것 때문에 적을 마녀로 거발하면서 사람들을 처형시켰던 그런 아주 악명높은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프락타라고 하는 농부가 그런 위증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형정으로 끌려가면서 승리의 죽음을 구구하는 전형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의 2015년 기획의 주제가 해방과 구속입니다. 우리가 해방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해방을 자축하면서 또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고 있는 구속을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주제를 기획한 것인데 이 시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공포를 무릅쓰고 진실을 지키면서 자기 이름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켜나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진실로 자기의 명예를 지켜나간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서민 영웅을 그리고 있거든요. 해방과 구속이라는 주제를 잘 섬기는 그런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원제의 The Crucible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도관이라는 뜻도 있고 그것의 문학적인 정신적 의미는 시련이라는 뜻도 하울러 갖고 있습니다. 도관이보다는 시련이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에 더 적합하게 우리 관객들한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련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아세밀러는 사실 유진 오닐과 더불어서 미국의 연극을 세계적으로 대표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작가죠. 올해가 아세밀러 탄생 100주년 이번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서거 10주년 이 기념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특히 영화문화권에서 아세밀러를 재조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영국에서만 해도 The Crucible, 시련 그리고 밀러의 대표적인 세일즈맨의 죽음 또 다리 위에서의 조망한 이런 세 작품이 한꺼번에 공연될 만큼 중요한 연극 행사로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아세밀러는 퓨리츠 상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몇 안 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공연하기는 시련을 통해서는 역시 미국의 3대 연극상 중의 하나인 토니상을 수상했던 그런 작품이죠. 돌아가실 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주요 주제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이지만 가족을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테네스 윌리엄즈의 서정적인 가족극보다는 밀러가 추구했던 연극은 논쟁적인 그러한 의미의 어떤 가족극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밀러가 다시 재주명되는 이유는 세계가 굉장히 보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그런 글쓰기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특별히 시행성도 강조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더 국제적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이 시료는 연출자 박정희 선생이 작품의 지휘를 맡았고 또 대표적으로 이순재 선생의 악역, 댄프스 판사 역할을 맡으면서 이러한 캐스팅의 연출의 특성상 작품의 주제에 대단히 충실한 그런 연극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작품에 충실하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의 시의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박정희 연출이 늘 중요시하는 그런 연출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얘기로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해서 한국 관객한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생할 수 있게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석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심리적인 공감과 연극적인 감동을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 작품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성경적 주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그러한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인물들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부정적인 경고 메시지로 욕심이 죄로라 구조해가 사망을 낳는다 하는 이 메시지에 맞게끔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으는 그러한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밀러가 현대적인 비극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점을 뒀던 그런 작품입니다. 현대는 영웅이 없는 시대에 따라서 비극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프락트라고 하는 평범한 농민이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그런 영웅이 없기 때문에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극도 불가능하다 이게 현대적인 많은 현상이긴 하지만 과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정말 비극이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 시대에 정말 영웅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영웅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가장 높은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도 프락터와 같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작품을 보시면 작품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